안녕하세요 요즘 유행하는 다이어리 꾸미기 저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이어리를 좀 더 예쁘게 꾸미고 싶은 분들을 위해 다꾸용으로 제격인 톰보의 플레이 칼라 도트를 리뷰해보려고 해요 톰보 SNS 담당자가 소개해보는 리뷰 2탄 플레이 칼라 도트 리뷰 영상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톰보 플레이 칼라 도트는 총 12가지 색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, 예쁜데? 그리고 이렇게 5mm 스탬프 팁과 0.3mm 극세 팁으로 나누어져 있어 다재다능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스탬프 팁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해볼게요 스탬프 팁으로는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도트 무늬를 이용한 데코도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이 극세 팁으로는 미세한 글씨를 쓰기에도 편해요 다이어리? 뭘로 꾸밀까? 고민하지 말고 글씨와 데코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플레이 칼라 도트로 소중한 일상을 꾸며보세요 그럼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